음악 전국에 계시는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잘들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마냥 행복하고 편안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명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 지났으니까 명절 때 받으셨던 스트레스 있으시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 또 시험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집중해서 학습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자 오늘 유파발 시간에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파이널 실전원격 모의고사 자 그리고 토요일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모의고사 특강 자 전달해 드릴 내용들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자 먼저 파이널 실전원격 모의고사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공지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실 텐데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내일 19일이죠 자 목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총 10회 모의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1일과 22일에는 실전원격 모의고사가 시행되지 않아요 자 28일 29일에도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회 모의고사가 실시될 예정이에요 10시 이후에 아무 때나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원래 예전에는 딱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 응시하도록 했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괜히 서버도 무리가 가고 또 여러분들 시간 맞추려고 하면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언제든 좋아요 네 한 번 응시하실 수 있어요 10시 이후로 여러분들 가능한 시간 아무 때나 접속을 하셔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자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원격 모의고사예요 자 CBT 우리 천재에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 그래서 CBT라 그래요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말 붙인 거죠 원격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보시고 실전원격 모의고사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접속하시면 문제를 먼저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취향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인쇄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분들은 인쇄를 하시고 시험지로 풀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컴퓨터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컴퓨터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돼요 시험 응시가 끝나고 답안 전송이 되면 자 이 세 과목을 똑같이 정확히 확인은 다섯 과목이죠 자 그러나 뭐 생활 영어나 또 한자 같은 경우는 뭐 두 문제씩밖에 안 되니까 자 전체적으로 60문제를 시험장에서와 똑같이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간 내에 전송하지 못하면 0점 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마지막에 답안 전송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실전원격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간 관리를 연습하는 겁니다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연습해보시지 않고 시험장 가시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력도 완전히 합격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인데도 이 시간 관리를 잘못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전원격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거고 10회 정도 실전원격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생겨요 아 무슨 과목부터 풀어야 되겠구나 자 나는 쉬운 문제 먼저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 늦게 풀어야 되겠다라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셔야 돼요 자 10회면 충분합니다 10회 동안 연습하시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이 되실 거예요 자 따라서 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시고 답안 전송을 하시면 자 채점이 돼서 여러분들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게 해당 1회만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까 저 아직 공부가 다 끝나지 않아서 좀 뒤에 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날 이후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회 모의고사 저날 못 보셨으면 아직 학습이 다 안 되셨으면 나중에 보셔도 돼요 단 이제 다음날 저희가 10시에 그 다음날 10시 전까지 응시하신 분들 점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건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언제든지 응시하실 수 있다는 거 뭐 굳이 이날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응시하셔도 되니까 아직 완전히 학습이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나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뒤에 시험 바로 직전에 한번 최종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로 미뤄서 보셔도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반드시 그날 응시해야 되느냐 이 부분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모의고사는 계속 남아있으니까 뭐 이래 이해도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0월 4일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10월 4일부터 한 해 한 해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궁금증 풀리셨죠 그렇죠? 시험이 끝나고 통계 자료는 다음날 10시에 저희가 전체적인 이제 점수 평균 점수와 상위권 점수를 여러분들께 10시에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는 말씀은 실전 원격 모의고사 매년 시행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시간 관리를 충분히 연습하시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합격 점수냐 아니냐 물론 뭐 점수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본인 스스로의 평가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이긴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누차 누차 제발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신다거나 또는 뭐 참 가슴 아파요 이 실전 원격 모의고사에서 점수 안 나온다고 여기서 포기하신다고 그러는 글들 뭐 가끔 뭐 보고는 하는데 안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류직 시험은 마지막 시험장 나오는 순간까지 모르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운도 많이 작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이 실전 원격 모의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시험장에서 시간을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 건지 어떻게 찍을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이 점수가 무슨 뭐 계류직 수험생들이 전부 우리 유상통 강의만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에요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실전 원격 모의고사 때도 점수가 안 나와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붙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실전 원격 모의고사 때 항상 50등 100등 안에 들어가고 상위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거꾸로 시험장에서는 실수를 하셔서 떨어지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전 2018년도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당부드리는 말씀은 실전 원격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그리고 앞서 천재에서도 그랬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빨리빨리 좀 캐치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절대 점수 가지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셔서도 안 되고 점수가 또 잘 나왔다라고 해서 자만하셔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까지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려요 자 실전 원격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만 전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드린 대로 쭉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특강 관련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접수가 안 되신 분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더 오시게 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뭐 어차피 오프라인 모의고사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오프라인 모의고사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실전 원격 모의고사 10회가 시행되잖아요 실전 원격 모의고사 10회 중에서 3회, 4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시행될 3회, 4회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해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신청해놓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그러한 자리에 당첨이 되신 건데 신청해놓으시고 또 안 오시면 안 돼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오프라인 모의고사 특강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3회, 4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시행을 먼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프라인 모의고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에 시행되는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응시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용은 어차피 다 여러분들께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참석 못하셔서 속상해하고 계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합격하셔서 지금 이때는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 600명인가요? 그 정도 분들이 오시 넘게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인사도 나누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합격하고 오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하니까 합격해서 만나면 되지 뭐 실제로 못 만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그래 합격해서 합격해서 면접 특강에서 만나자라는 생각으로 좀 달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께 문자가 발송될 거예요 신청되신 분들은 내일 접수문자가 발송될 겁니다 이 접수문자에 아마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빠르게 빠르게 입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번호를 지우지 말고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오시면 입구에서 저희가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문자 보여주시면 그 문자를 가지고 빠르게 번호를 가지고 찾아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입시를 시켜드릴 거니까 내일 문자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학습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고요 내일 아마 몇 시에 발송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내일 혹시라도 못 받으시면 내일 저녁이나 이때 한번 문의를 하시면 다시 정확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또 뭐가 조금 미급할 수 있어요 또 나는 왜 문자 안 보냈냐고 또 막 화내지 마시고 이게 전산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문자를 못 받으시는 경우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은 11시부터 시행인데 대전만 조금 달라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11시까지 입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전은 저희가 강시를 임대를 하면서 11시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10시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10시부터입니다 대전만 10시부터 시행이 될 거고 나머지 지역은 11시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대전 지역으로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 준비하신 접수되신 분들 10시까지 시험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11시가 아니라는 거 대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문자에서 아마 다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리게 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모르이그잼 공무원 학원이라고 이미 안내를 해드렸죠 노량진에 있습니다 노량진에 오시면 노량진역에서 나와서 딱 보시면 메가스터디 타워가 딱 보일 거예요 바로 건너오시면 메가스터디 타워 또 거기가 메토선이죠 바로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도 되니까 미리 잘 위치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주차권을 드릴 수도 없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돈 내고 주차하고 있다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권 안 주나요 하시는데 저희가 주차권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되 정 어쩔 수 없다면 아마 지하주차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막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주차비도 괜히 비싸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 지역은 예람인재교육센터고요 대구 지역은 영남이공대 미래인재교육원이라고 있다니까 또 영남대학교 또 클 거 아니에요 또 들어오셔서 어딘지 또 막 헤매시느라고 늦어서 입실 안 되면 안 되니까 미리 한번 영남이공대 홈페이지라도 가셔서 어디쯤인지를 좀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실제 시험장 미리 확인하셔야지 시험장 못 들어가셔서 시험 못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똑같은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 지역은 동부고시학원입니다 부산 지역은 윌비스고시학원이니까 미리 미리 위치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늦지 않도록 11시부터 다 시행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전 지역만 10시부터 1시간 땡겨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여러분 당부 말씀드리지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입시의 시간 지나면 입장 안 됩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안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집중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막 들어오면 신경 쓰여서 안 되기 때문에 딱 예를 들어서 대전 빼고 나머지는 11시면 문 딱 잠그고 오셔도 밖에서 대기를 하셔야 돼요 못 들어갑니다 1교시 시험 못 봐요 2교시 끝나고 나면 입시를 하셔서 2교시는 응시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11시 5분에 왔다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 규칙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서운했네 유수쌤 그럴 줄 몰랐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과 똑같은 어떠한 상황에서 시험을 한번 응시해 보도록 한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입시부터도 저희가 까칠하게 딱 막아버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늦으시고 2분밖에 안 늦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2분 늦었다고 들여보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늦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규칙들 여러분들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우리 물론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똑같은 유상통 가족들이에요 서로 좀 옆에 분들하고 인사도 좀 하시고 하나의 행사같이 축제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유수도 반갑게 만나고 그런 좀 밝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험 다가왔고 모의고사라고 해서 너무 날카로워져서 혹시라도 우리 수강생 분들끼리 안 좋은 마찰이 있거나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시행하면서 또는 오프라인 특강 시행하면서 어떠한 큰 문제도 없이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끝나 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자리 맞는 거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2014년도인가 그때 할 때 가방 놓고 자리 누구 있다고 맡아놨다고 미리 맡아놓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실랭이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 자리 이외에 다른 분들의 자리를 미리 맡아놓는다거나 이런 거 없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시는 대로 입실이 될 거예요 서울 지역은 3개의 강의실로 분산이 됩니다 워낙 그 강의실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301호 강의실이든가요 강의실로 오시면 올라오시면 강의실을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오시면 되는데 어차피 대형 모니터 보셔야 돼요 워낙 커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은 3개로 나뉘어질 거고 3개의 강의실로 나뉘어지더라도 또 다른 두 분 선생님과 저도 다른 작은 강의실들도 다 가서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할 거니까 오시는 순서대로 강의실을 배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시는 순서대로 들어가서 계시면 됩니다 미리 아마 입실은 오전부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일찍 오셔도 됩니다 그날 거의 저희가 다 빌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몇 시부터 입실이 가능하죠? 아마 오전부터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찍 오실 분들은 일찍 오셔서 자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라가는 저희도 일찍 올라가긴 하겠으나 저희가 또 도착하면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수강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7시 학원이 오픈한대요 7시 학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언제든지 입실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습하고 계셔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강의실 안에 계시면 저희가 도착을 하면 일단 모두 나가시도록 할 거예요 물론 그 자리는 놓고 나가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미리 와가지고 저희 유상통 가족분들도 아닌데 거기에서 미리 계시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도착하면 일단 강의실 밖으로 모두 나가시도록 나가서 여러분들 본인 확인 받고 강의실로 입장하시도록 할 거니까 미리 오신 분들은 자리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가셔서 다시 본인 확인하고 본인 자리로 다시 가시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때 받은 문자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본인 확인을 해서 입시를 하면서 서류봉투 하나를 드릴 거예요 서류봉투 앞에는 응시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시로 할당되어 있는 응시번호고요 이 응시번호는 2018년도 합격자들의 응시번호를 가지고 만든 번호예요 합격자들의 기를 받으시라고 2018년도 합격자들의 응시번호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 봉투를 받으시면 입시를 하셔서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인원을 저희가 모의고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이걸 나눠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본인 확인하면서 바로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 두 회분 모의고사 문자 해설지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높게 나온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실제 시험처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저희가 간단하게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이거 뜯어서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궁금하셔도 받은 채로 들어가시면 놓으시고 여러분들 하시던 공부 계속 그대로 하시고 이제 시험감독관이 들어와서 시험이 시작되면 이 안에 열어보시면 두 회분의 시험지가 들어있어요 이전에도 안내해드렸지만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게 될 모의고사 시험지입니다 제가 앞서 안내해드렸지만 제가 앞서 안내해드렸지만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받아보실 시험지와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거의 그 시체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A형 시험지가 있고 B형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 A형이라고 적혀있죠 A형 시험지 그리고 B형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형 시험지가 1교시고요 B형 시험지가 2교시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당일날 시험감독관이 확인을 하겠으나 A형 1교시에 또 B형 풀고 2교시에 A형 풀고 그러시면 안 돼요 1교시 때는 A형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B형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교시 2교시 두 개의 시험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OMR 카드가 두 장씩 들어있을 겁니다 자 역시 이 OMR 카드는 2018년도 OMR 카드를 거의 95% 이상 동일하게 복원을 해서 만든 OMR 카드가 두 장 들어있어요 자 따라서 OMR 카드는 시험 보시다가 잘못 작성하시면 여러분들 손 드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교체를 해드리게 될 거니까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도 직접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에는 해설지도 들어있어요 사실 이 해설지는 안에 넣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당일날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아예 넣어놨으니까 열어보시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나중에 열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류봉투 안에는 아마 뭐가 더 들어있을 건데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여기 그냥 간단하게 6회 3회 통쾌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유수라고 써있는 행운의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입니다 이걸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이거 시험장에 가서 나는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인펜 따로 가져오셔서 사용하시고 이거는 시험장 가셔서 쓰셔도 되겠네요 제가 여기다가 다 기를 불어 넣어드린 사인펜이라 행운의 사인펜입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씩 들어있을 거고 책갈피랩니다 책갈피 간단한 거 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데 시험지를 받으시면 개봉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가만히 두셨다가 감독관이 안내하는 대로 그것만 꺼내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한 30분 텀이 있어요 모의고사 끝나고 1시 반부터 2시까지 한 30분 텀이 있는데 30분 사이에 뭐 식사하시고 뭐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간단하게 뭐 빵 정도 드신다든지 하는 걸로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 이전에 드시던지 하루 정도 한 끼 정도 또 좀 굶으셔도 다이어트 되고 좋은 거니까 자 하여튼 점심 시간은 따로 없고 모의고사가 끝나고 해설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화장실이 그렇게 넓지만은 않아요 워낙 제가 보기엔 작지는 않은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시면 굉장히 붐빌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볼 일은 다 보고 오시는 게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항상 강의하면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만 강의를 해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쟁자들 우리 유상통 가족들 직접 한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은 한 달간 좀 더 바짝 긴장해서 보이지 않던 실체가 눈에 보이면서 아 정말 내 경쟁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정신이 번쩍 드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께도 항상 좀 당부드리는 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십사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워낙 또 전국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또 직원들도 쪼개져서 내려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인력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 못 미치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좀 너무 뭐라고 하진 마시고 좀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좀 해보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게 또 접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온라인 생중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콜러스 플레이어 그 서브 업체 쪽에 문의를 또 해봐야 되는데 근데 아마 거기서는 안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 생중계로 그래서 이거를 천상하려면 유튜브 서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유튜브가 비공개적으로 생중계를 영상을 생중계로 땡겨와서 여러분들께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생중계, 온라인 생중계로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는 알찬 생중계로 끝장 특강을 한번 기획해보자 만약에 생중계로 하게 된다면 막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그렇게 못 앉아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틀이나 3일 정도 나누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보기엔 맥시마 한 4시간 이상 되면 집중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에 4시간 정도씩 해서 3일이나 4일 뭐 이런 식으로 최종 정리를 하는 그러한 끝장 특강을 만들어 볼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서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하여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요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들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토요일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뵐 설레는 마음으로 유스는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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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